얼마 전 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씨를 비롯해 모두 7명이 방금 보셨던 이 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명문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사업을 설계하고 또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이 내용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라 프로젝트 초기 구성원 7인방의 특징은 학연으로 얽힌 소위 엘리트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미국 최고의 경영전문대학 와튼스쿨 출신인 신현성은 지난 2017년 12월 학교 후배이자 테라 프로젝트 경영지원 총괄을 맡은 최 모 씨를 통해 권도형을 소개받았습니다. 지난달 권 씨와 함께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던 프로젝트 최고 재무책임자 한 모 씨. 정부기관 상대 로비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도 와튼스쿨 동문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권 씨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권 씨의 고교 1년 선배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출신 김 모 씨는 사업 총괄을 맡아 프로젝트 전반을 지휘했고 권 씨와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 동문인 그리스인 A 씨는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주도하며 테라 백서를 권 씨와 공동 작성했는데 지난해 권 씨의 행적을 줬던 SBS 취재진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들 7명은 각자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테라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봇을 개발해 8천억 원대 자전거래를 시도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대외 홍보에 나서는 등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철저히 숨긴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 가운데 2,100억 원대 자산을 우선 동결 조치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